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팅 여기서 파일스라고 하면 아까는 xml 밖에 안나왔는데 이제 json이 나왔단 말이야 여기 들어가서 클릭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클릭한 다음에 이거 클릭한 다음에 이거 클릭한 다음에 홈키 엔드 홈 그니까 json 파일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utph로 만든다 css도 클릭 홈 엔터 htm에도 클릭 홈 엔터 jsp도 클릭 홈 엔터 저장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거 브라우저 웹브라우저를 나는 내부 브라우저 말고 외부 브라우저로 할거야 크롬으로 할거야 이렇게 보자 다음에는 끝